오늘 저녁에 경상장에서 폭풍들 하시라고 지금도 생각이 3마리 많아 조중권 합의로 하시면 생각이 3마리 많아 생각이 3마리 많아 다기다기다기다기다기 3마리 많아 3마리 많아 생각이 3마리 많아 생각이 3마리 많아 1인당 3마리 한정으로 드립니다 2만원어치만 드리고 딱 1만원어치만 드리려 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다기 3마리 많아 다기 3마리 많아 다기 3마리 많아 다기 3마리 많아 차가 한번 토끼를 주세요 다기 3마리 많아 다기 3마리 많아 다기 3마리 많아입니다 다기 3마리 많아 다기 3마리 많아 그러니까 저기 약발을 타면서 갔다 오라고 저거 납칫냉발을 타보라고 약차 오늘 드립니다 지금부터 드립니다 다기 3마리 많아 다기 3마리 많아 다기 3마리 많아 제 khu사면 때려 grupp 늘이드